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저는 오늘 마리클레르와 함께 My 10 Favorites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가방입니다 제가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가방이라 이번 파리 롱샴 캠페인 촬영하러 갈 때에도 썼던 가방이었어요 이 가방이 가죽도 있고 캔버스도 있어서 뭔가 시크하게 입을 때도 어울리고 아예 캐절하게 입을 때도 어울려서 굉장히 좋아하는 착 중에 하나고요 애초에 스트랩 자체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어깨도 맸다가 크로스도 맸다가 하면서 번갈아 썼던 그런 가방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제가 굉장히 보증맨인데 그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가방을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나 이 가방을 제가 선호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도 보여드릴까요? 일단 역시 휴대폰이겠죠? 휴대폰은 제가 보호필름을 잘못 붙여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 상태로 쓰고 있긴 한데 여기 지금 짤려 있어요 제가 약간 인생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짤려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든 김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인데 옛날 노래예요 번님들의 당신만이 라는 노래거든요 노래가 되게 좋습니다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트만 들고 다니는 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한 5개 들고 다니는데 추려서 3개만 보여드리자면 이건 일단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앨범 관련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놓는 노트인데 비닐이에요 앨범이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옛날에 쓰다가 다시 쓰기 시작한 노트인데 뭘 깨달았을 때 적는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적었던 게 인생은 바다고 나는 거북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다 나는 숨 쉴 수 있는 거북이다 잊지 말자 이런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제 일기장입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적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길게 적는 일기장도 있고 짧게 적는 캘린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총 5개나 들고 다니는데 노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은 제가 촬영하러 촬영장으로 갈 때 보통 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쿠션 테이블을 펴고 그 위에 이제 노트를 펼쳐서 적습니다 일단 캘린더부터 시작을 해요 아 이날 무슨 일이 있었지? 있었지? 하다가 기분 좋은 일이 강하게 있었다 하면 이제 다시 접고 이 일기장을 펼쳐서 길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어?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면 이거 하고 그러다가 뭐가 좀 반성의 생각이 들었다 아침부터 이제 이걸 펼쳐서 인생이란 뭘까? 막 이런 시간을 받는 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하는 스터디에서 다 같이 공유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연기는 어떻게 저쪽에 행해줘야 된다는 거를 1부터 9까지 적어놓은 이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적용시켜서 연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재미있는 연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 정도 이용합니다 스터디할 때 아 그리고 저는 카드지갑을 애용합니다 제가 좀 번거로운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가방 자체는 또 엄청 큰 걸 들고 다녀요 근데 또 막상 들고 다닐 때는 심플한 걸 좋아해서 극과 극이에요 챙길 거면 완전 많이 챙기거나 아니면 아예 심플하게 챙기거나 그래서 아예 카드지갑만 들고 다닐 때에는 보면 여기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카드랑 돈 조금 이쁘죠 이거 딴디던 너무 오랜만이죠? 캠코더에요 캠코더 이게 동영상도 찍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팔자 기록용으로도 찍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사진도 찍혀요 보면은 짱이죠? 그냥 문득 문득 기록해놓고 싶을 때 이걸로 기록해놓으니까 좀 감성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말고 뭐였지? 진짜 조그마한 지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소미가 이제 아이오아이 친구를 다 같이 이제 신년애를 했어요 1월 달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막 한 차 하고 있는데 이만한 카메라를 와가지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어디서 왔어요? 그랬더니 뭐 어디서 사면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웹사이트를 알렸어요 가서 봤더니 예쁜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콕켜가지고 샀죠 제가 요즘 진짜 잘 애용하는 립밤입니다 제 메이크업쌤이 만드신 직접 만드신 제품인데 실제로도 정말 많이 애용하고 제가 좋아하는 립 컬러가 잘 나와서 정말 잘 애용합니다 왜 잘 애용하냐? 따로 뭐 두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색깔도 예쁘고 아예 촉촉한 입술도 잘 안 트고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써 지금 두 번째 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쓰는 아이템이라 너무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구두나 이런 것보다는 운동화를 굉장히 즐겨 신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롱샤이 너무 예쁜 게 나와가지고 이거 들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플러스 모자도 너무 좋아합니다 모자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밖에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눌러 쓰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자를 좀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모자 핏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그냥 캐주얼한 룩 입을 때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모자 굉장히 즐겼습니다 저의 10가지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마이 페이버리트 텐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이번 마리클레르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주년이라고 해요 30주년 맞이해서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려고 이번에 준비 많이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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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